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이피스탈 서버에 오늘 놀러왔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머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더 좋아하시잖아요 그쵸? 네 그런가요? 머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저희가 실제로 영상을 찍지 않지만 미스터리박스를 깐 적이 많거든요 이쪽 미스터리박스 오늘 머더를 하면 뭔가 선물을 주나봐요 미스터리박스에서 오 그래요? 여러분은 미스터리박스하고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면 그냥 주는건가? 그런거 같더라고 전 장자가 안나온다고요 형 너거 봐봐 이거 지금 공짜로 무조건 하나 줘 처음꺼 나 받았어 오 맞어 지금 맨 처음꺼 공짜로 하나 무조건 줘 어 그러네 나 뭐 받았어? 그거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달동안 공짜로 깔 수 있는 것들인데 응 음 그 다음거는 근데 그 VIP 보상인거 같은데 아 그러면 한개씩만 하는거구나 이쪽에서 깔 수 있더라고 뭐 이거는 게임과 크게 관련을 없고 까보니까 뭐 여러가지 뭐 낄 수 있더라고 난 몇개 꼈어 그래서 펫을 얻었어 어? 펫 얻었다고? 어 여기 가운데 눌러봐 형 가운데 상자 눌러서 펫 있거든 펫이 없던 어 맨날 나도 펫은 없던데 없던데 장착은 못해 어 커먼 쿨 이모트 아 VIP만 낄 수 있대 아 그런거야? 아 결제 어디서 해 자 여러분 결제는 다음에 하구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진행 해볼까요? 네 네 오케이 갑니다 저 네 왜? 나도 펫 먹었어 아니 꽝이잖아 펫은 우리한테 아니 나도 펫을 먹어도 낄 수가 없다니까 아 이게 펫이 퍼센트가 있어 퍼센트를 다 채워야되나봐 어 아 그래 약간 그런거네 그 그거 알아? 클래시 로얄에서 그 상자 까면은 카드가 몇장 나오는데 그 몇장을 먹어야지 막 다음 레벨 가는 어 오 신기하네 그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아야되나봐 나도 오늘 갖고싶다 나도 펫 많이 나왔었는데 어 이거 기본 맵이다 음 머더지 이거 머더입니다 머더 개자래요 저 머더 개자래요 저도 이제 개자래요 이제 솔직히 전부 다 초거수거든요 저희 로블럭스 머더도 매일 하고 막 다양하게 근데 시민이네 이씨 다양하기 때문에 아 시민이네 아 근데 나 저번에 머더에서 그렇고 시민방 걸렸어 눈꽃형이랑 나만 시민 걸렸어 나 계속 어 아니 나 그 뒤로도 나 혼자 했었거든 머더를 그때도 나 시민방 걸리다 끝났어 나 진짜 머더 한번도 안 걸려봤어 어 야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때리는 소리나 내 주변에 때리는 소리나 아 때리는 소리는 몇번지냐 애교자나 주변 아니라고 때리는 소리나 가들리잖아 이 바보들아 죽는 소리라고 주변 아니어도 기억이 리셋되셨나 어 이 사람 아니다 30일은 초고인걸로 맞아 어 야 루테 못해 나 봤어 말을 하자니 그래 우리끼리 하니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쉴더가 없음 야 당연히 너희꺼 말해야지 야 여기로 때려 뒤에 루테 뒤에 루테 뒤에 루테 뒤에 루테 팔을 날리는데 왜 안들라가냐 어 야 내가 죽이니가 디펜더네 야 저쪽에 저쪽에 활있다 방금 죽인 친구가 디펜더야 얘들아 어디갔어 활 활 거기 활 있어 활? 다들 와야될텐데 어이구 우리 삼촌이 어이구 우리 친구 야 나 죽으니까 죽은거 누워있어 나 누워있는데 어 바뀌었어? 어 그러네 아니 예전에 안누워있더니 누워있는거로 바꼈네 야 나 죽으니까 누워있어 야 나와라 누워 놈라 나와라 야 너 뒤에 애들 하나들 들고 달려오고 있거든 하나들 들고 달려오고 있거든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달쏘는거인데 금이 없어 금이 없어 이 사이에 친구들의 금을 모일 거구 어떻게 할래 니 뒤에 애들 하나들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딜레이로! 어 잠깐만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할래? 그거 딜레이잖아요 죽으세요 어 00이야 활이 되고 있어 어 야 활 뜬제 걱정하라 죽어 활 뜬제가 많다 활 뜬제가 말아줬다 어 나 이거 칼 던져서 막 도망가 막 도망가야들 어 누가 아 맞다 활 막 방어했어야 되는데 7명 남았어? 아니 철문으로 클릭하네 진짜 애들 슬슬 이게 머더가 이거 이 맵은 다들 가운데에 모이더라고 어 뭐야 어? 망창이 망창이 야 진짜 스킨도 닌자야 스킨 야 닌자가 암살한거야? 거의 특수부대 요원이야 못봤어 전에 못봤어 아ITCH 오 근데 나 시체출가되는거 오 다른 맵이다 이 맵이 차분 안하네요 네 저 시체 나오는거랑 이미 처음에 봤어요 근데 시체가 원래 나왔잖아 아니야 시체 없었어 아니 있었어 우리 할때도 있었어 아 그래? 인들 저시민 저시민 콩님 콩님 야 루타 일로와봐 내가 심리한 거 op 여기 그럼 돈준다? 뭔가 멘트가 돈준다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트랩이라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골드죠 금괴 여기 방안에 진짜로? 가운데 집 쩔지? 너 들어갔어? 나 받았지 아! 오 깜짝이야! 뭐야 삼식이형 죽었어? 야 루타야 쩔지 않냐? 여기 골드 계속 쪄 들어갈때마다 맵이 근데 이런거 있으면 사기 아니야? 아니야 계속해봐 어? 어? 그러니까 골드 이렇게 돈 받는 맵이 있으면 사기잖아 이 맵이 좀 좋아 그래서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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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코거이 죽었어? 응 야 그러면 누구서만 살아야 할게 우리들밖에 없어 그게? 저게 그 맵이야? 그 나 죽었어 나 처음에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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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죽었어 그거 이게 그러니까 저거 복불복이네 돈 받거나 죽거라네 어 맞죠? 그거 나 저번에 뭐야 돈 나와? 이러고 계속 들어갔다 떨어져서 죽었어 나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 이 맵 어 나 이 맵도 처음 보는 거 같아 나 이 맵 금앵 아니야? 아래 지하 열리는 맵? 아닐걸? 아니 외벽으로 막 파쿠로 하는 맵 아닌가? 아니네? 딴 맵이 넘어오는데? 야 새로운 맵이 엄청 늘었네 도듬있게 아 너도 좋다 맵이 잘 늘어나네 어 나도 이 맵 처음 해본다 원래 우리가 알던 맵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이 맵 처음봐 여기 오야! 아니 알던 맵이 아니고 있던 맵 있던 맵 아니야 아니야 아닐걸? 와 야 여기 점프맵도 있는데? 오케이 어 뭐야 여기 상자있어 저 시민입니다 네 삼식이는 근데 매번 시민이래 시민이거든요 나 근데 삼식이는 못믿겠어 우야 여기 상자 아 없겠지? 있으면 사기지 일단 삼식이 형 진짜 머다아님 저 시민임 아 근데 여기에 무슨 박스에 물약있어 아 진짜? 아 뭐야 그럼 나 아까 그 상자 열걸 뭐야 단체로 왜 몰려다니는거 뭐야? 박스가 아니라 가마솥 가마솥 가마솥에 무슨 미스터리 보셔야겠는데? 오케이 금 모아야지 이 맵에 뭔가 좋은점인가? 가마솥에 금을 넣으면 미스터리 피처를 줄게 오 야 방금 소리 들었어? 뭐야? 야 방금 탁탁탁 했는데? 거의 3명 죽었는데 3명? 오케이 금괴가 없다 빨리 모아요 잠깐만 여기에만 4명 죽어있어 어디? 뭐야 야 여기 몰킬인데? 왜? 애들 사실 난 죽었어 그래? 뭐만하면 죽어 오늘따라 나 왜이렇게 빨리 죽지? 뭐야 찾아 찾아 나 침반으로 찾아야돼 나 침반 나 침반 야 어떤 애가 나 활로 쏘더니 같이 죽었어 나랑 야 근데 걔 심지어 영구활이야 영구활 너 머드한테 죽은게 아니었어? 아 개막히네 얘 야 막나가는 경찰이야 야 어차피 우리 다 죽었다 두꺼쳐 파이팅 응 열심히 할게 어딨냐 남은 사람들 어? 브리핑 해줄 수 없이 나한테 화를 쏴 2명 남았어 2명 어 2명 남았어 형 머드 이기는거 보자 머드 이기는거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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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명 남았어 1명 남았어 2명 남았어 2명 채용 손쉽게 찾을 수 있대 아 이제 또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오 칼 좀 있다 칼 좀 있다 2명 채용 뭐야 나 활어 줬어 응? 활을? 응 어? 뒤였어? 활로 이겨 활로 죽였어? 응 오? 활을 줘있지? 아니 내가 11명 잡아서 그런지 10킬 하니까 활 줬어 오오오오오오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겼나봐 그냥 이겨버리라고 가꿀 야 우리 다같이 도박해볼래 여기서? 솔직히 어디? 여기 시작하면 나 따라와봐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야 여기 도박을 이거든 내가 시작하자면 죽었던 맵이 이거 눈꽂혀가 어디였지? 야 그래 어차피 이거 시민이라 답답다 돈 벌어야 된다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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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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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일로와봐 눈꽂혀 따라가봐 눈꽂혀 따라가봐 삼식이 왔어? 삼식이 여깄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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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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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운인데 돈 아니면 죽음 돈 아니면 죽음인데 하나만 돈인가 봐 여기 들어가면 돼 다오 싶은 곳으로 어 뭐야 얘는 나왔어 얘는 나왔어 저번은 돈을 번거야 어 쟤 성공을 한거야 콩콩님도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어 방금 어 저 돈 안들어왔는데요? 아닌가? 들어가보대 아 여기 다오다 봐봐 지금 콩콩이 어 방금 콩콩이 죽었어 어 뭐야 나 안 죽었어 아 여기 점프맵이야 뭐야? 점프맵이라고? 점프맵이라고? 나 나왔잖아 삼식이 이걸 어디? 너 어딨어? 여기 여기 야 근데 단점 하나 알려줄까? 저번에 여기서 나 돈작하다가 머더한테 일곱명 죽었어 아 근데 여기 충분히 그럴만해 야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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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콩콩이 이거 나중에 화면 봐봐야겠다 뭐지? 나 진짜 점프맵 점프맵해서 나왔어 나왔을 때 터졌어? 야 진짜 퍼지자마자 퍽 소리 나네 쏠 안 줬는데? 여기 모노레일 있네 한번 타봐야지 어 너가 받았다 아니 이제 맵이 너무 다양해지고 신기하니까 다 해보고 싶어 그거요 아니 우리 앞에 마인같이 쓰는 근데 콩콩님 몸으로 밀었어 아 나 마인칸 탔어 우와 얘 이거 머더 돈 없으면 나 30개 가는 거 봐 돈 없으면 못 쫓아오 30개 하이 돈 없으면 못 쫓아오 돈 없으면 못 쫓아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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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써있는 거 머더도 자본주의 세상이야 어 여기 자본주의야 머더도 금주으로 다녀야 돼 아 근데 이번판은 머더가 하는 게 없다 이번판에 머더 도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머더 이상하다 야 갑자기 머더 혼자 죽었다하면 도박한 거야 뭐 좀 수상한데 야 근데 지금 외국 애들도 누가 머더냐고 자꾸 난리났어 아니 야 우리 활드는 멍청한 거 같아 왜? 내가 활들고 있는데 나를 자꾸 겨냥해 형 혹시 전파를 죽인적이 있는 거 아니야? 아 일단 다 죽였지 아 진짜 누가 머더 야 이거 어 아니 모더 뭐해 꽁승? 꽁승인데? 야 봤냐? 야 이것이 바로 모더 차이야 오! 야! 야! 내가 잡았다! 아 잡으려고 게임 뛰고 있는데? 갑니다 여러분 모더가 안 움직였어 다 뭉치는 걸 기다렸나봐 와 그러면 후루룩 잡으려고 근데 너무 늦었어 솔직히 활 다 있을 때쯤 모더 플레인 저처럼 해야죠 저 전략은 너무 안 좋았다 어 초반에 좀 과감해야 돼 어 여기 금의 비가 어 이거 저번에 그거 아니냐? 야 너네 누가 못 얻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여기 뭐 아무리 못 얻은다 뭐야 누가 내 금 뺏었어 나도 금 안 먹어졌어 뭐야 콩콩님이네 아 지금 나간 거고 뭐가요? 금 먹은 사람? 금 먹으러 다녀야 돼 여기 금 없어 야 그냥 여기서 금 먹자 여기 떨어지는 금 오케이 어 어떻 야 같이 먹자고 으흐흐 MICHAEL 같이 먹자구 아.야 여기가 тут만 금을 애초게 잘 먹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못 먹는 email가 있어 내가 먹어지지도 않아 Laughter 아 금 때문에 저기 아이템이 justamente 부 감 artist 일이 종아 schnell 내가 그 금 먹으면 죽어! 아깝다! 와... 아니 금에 눈 벌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콩콩을 죽여줄게 다음부터 금 10개 모으자마자 바로 찾아다닌다 호잇? 어? 야 저 어디냐?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니라고 하더라 콩콩이 삼식이 아니고 이 스컹크처럼 생긴 사람 아니고 디텍티브가 죽었대 경찰 야 이랬는데 여기에 활이 있으면? 오케이 개꿀 다시 말처럼 여기에 활이 있었다면? 야 지금 우리 쪽에 사람 많은데? 근데? 여기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같아 야 여기 올라면 일단 활 보여줘야 돼 어 봐봐 지금 다 있어 알렉스도 있고 전혀 아닌 사람만 쏘면 돼 솔직히 활 있는 사람 우리 애들 중에? 어 봐봐 오케이 내가 알렉스를 죽였어 알렉스의 사람이라구 악cha time 나 왔어 나는 여기 이제 저 다리를 건너는 순간 계속 난 내린다 그냥 아니 이제 건너기만 해 건너기만 해 여기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이 뭐더라고 너네 활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사람 오면은 바로 내린다 이거 활 가지고 잠으로 가자고 여기 사실 겁나서 못 오는 걸 수도 있어 야 못 오지 내가 머들어서 안 오겠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영어로 모르겠어 나쁜 말 아니야? 저거 내가 뒤에 알기로는 뒤에가 나뿐이한테 소즈? 소즈가 뭐야? 소즈 뒤에 거는 나뿐이한테는 아니야? 틀렸 아니야 로봇이 잘못됐대 소즈 내가 뭐 틀렸어? 뭐야 슈트 포 쏘리? 인터넷 죽여거래 검색해본다 오 쟤 먼저 왔어 야 다시 내릴거지 시넘 왔음 어? 야 잠깐만 어? 어? 언제 왔었어? 언제 왔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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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언제 왔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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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온지 몰랐어 아 뭐야 온지 몰랐어 얘 그러니까 온지 몰랐어 아니 어디로 왔어 얘 언제 왔어? 야 소즈가 그거래 쏘리 쏘리의 줄임말이래 그래? 뭐가 잘못돼서 너한테 미안하다는 건 없다 그니까 오 야 이거 왓츠아웃 떴다 왓츠아웃 아까 얘 또 활 줬나보대 얘도 지금 나랑 얘랑 같이 있거든 지금 루트야 너 그러다가 앞에 스컹크 잡으면 와 루트야 너 개먹었어 와 루트야 너 개먹었어 아 진짜로 오이샤 와 맞췄어 깔 던져서 야 진짜 야 머드야 뜨자 으아악 으아악 쏘고 싶은데 이겼다 어? 이맵도 처음인가? 아니 봤던거 같긴가 아냐 이맵은 이맵은 했던거 이맵은 했던거야 이맵 엄청 많이 넣은거 이맵은 엄청 많이 넣은거 아 아니다 이맵은 거네 그거래 그거 어 뭐였지? 피라미드 들어올려면은 활 보여줘야됨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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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랩이네 야 돈 모아서 만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위에 떠있네 야 돈 모아서 2층 피라미드로 모여 오케이 활 활 못 가져가면 그냥 바로 죽일꺼?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일단 좀 죽일 생각은 있긴 해 야 지금 내가 돈이 거짓말처럼 안보이거든 아아아아아아악 나도 3원 있어 헐 어떤 할아버지가 피라미드 치고있어 얘들아 얘들아 어딨냐 너 몇층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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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몇층이야? 피라미드였어 우리 피라미드 없어 아직 돈벌고 있어 아직도 쫓기고 있어? 아직도 쫓기고 있어? 아직도 쫓기고 있어? 아니 안 쫓기고 있어 화살만 어 좋아 나 그 사이에 나 돈이 이렇게 많아? 으악 아아아아악 나 봤어 류떼 멍청아 뒤를 항상 조심했어야지 금이 없다 뭐야 여기에 뭔가 이 맵에 잘 어울리는 보호색 할만한 애가 있네 개 신기 금 나와야되는데 금이 어디다? 금이 어디다? 아아아아악 나는 잘못쳤어 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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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보소 야 개라고 이 멍청아 내가 개한테 화를 샀겠어 내가 개한테 화를 왜 샀겠냐고 어? 나한테 안 쫓아온다 노란색 노란 노란색인가? 뭐지? 노란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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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일 것 같아 아아아악 아 나 활 있었는데 아아아아 헤헤 뭐야 너 경찰이었어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방금 방금 먹었는데 비돌 틈이 없었어 어 눈꽃형이 화를 먹었구요 과연 아 뭐야 이걸 왜 안 맞아? 이게 왜 안 맞아? 활도 안 나갔어 어이 와 눈꽃님 실망이 큽니다 이거 하이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 나 미셀 박스 또 있어 나가졌다 어 나도 미셀 박스 받았다 못 까야지 나도 까야지 아 눈꽃형이 까고 있어 나 못 갔네 어? 펫 얻었어 이번엔 오지마 아니 봐봐 나도 펫 아이템 잡고 나오는데 어 잠깐만 에픽 브론즈 글래스판 집 짓을 때 쓰라는데 컴온 베이컬 수트 부츠 에? 몰라 난 이거 받아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될 걸로 남겨주세요 이거 뭐 하우 집 짓는 그게 따로 있나봐 자기 개인 막 미니홈피 같이 어 이게 마이 프로필이라고 자기 얼굴 누르면 집 짓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야 나 이거 얻었어 뭐? 처음 뭐 얻었어? 어 형 어 맞아 이거 나도 있어 나도 얼굴 하나 있어 어? 그거 뭐야? 이거 이모티콘이라고 있거든 이거 사람들한테 막 부리는 거냐? 봐봐 오마이갓시래 오마이갓 나 뭐야? 내 얼굴? 몇 채널로 가면 돼? 25채 25채 내 얼굴 봐봐 윙크 윙크 나는 이거 있어 우와 3층이 부어 우와 3층이 부럽다 우와 3층이 부럽다 아와 야 봐봐 얘도 굴어서 보잖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어떠 짱이지 홍콩에 있는 얼굴이 있네 어 얘 스마일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럭 아니 로블럭스라 자꾸 로블럭스라 헷갈리네 마인크래프트 머더 지금부터 새로운 맵이 추가되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겼던거 같네요 어 프롭더스 승리포즈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구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만 꾹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계세요 빱 콩이 포장 봐 빱 빱 upon 유 유 구 유 유 유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